농림축산 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 가운데 경남 거창군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라는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수거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.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하고 유통을 막기 위해 판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계란의 출하를 중지시키고 농약 등을 사용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적합계란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 부적합계란은 농작을 조사하게 구매하고 있습니다.